과일은 후식이다? 색다른 과일 요리법을 공개합니다. 키위와 고기는 찰떡궁합인데요.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다. 키위 소고기 말이. 양념장 재료를 골고루 넣고 섞은 뒤 얇게 편 소고기에 양념장을 붓고 밑간을 해서 20분간 재워두는데요. 키위와 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재워둔 소고기 위에 키위와 파프리카를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돌돌만 고기는 약불로 천천히 구워주는데요. 이때 고기가 접힌 부분부터 굽는 것이 포인트. 키위 소고기 말이 완성! 해산물과 궁합도 딱인 과일 관자 요리. 해산물인 관자는 센 불에서 빨리 익혀야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키위가 물러서 손질하시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으로 자른 키위를 넓은 숟가락으로 살살 돌리면 알맹이만 쏙! 참 쉽죠? 손질한 키위와 토마토, 양파를 다진 후 준비한 양념 재료와 함께 버무리고요. 접시에 구운 관자와 함께 올리면 과일 관자 요리 완성! 피클을 만들어두면 더운 여름철 상큼하고 시원한 맛에 반찬 대용으로 먹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과일의 변신은 무제! 피클과 요거트 티라미수. 먼저 피클 국물부터 만들 텐데요. 냄비에 재료를 넣고 2분 정도 저어가며 끓인 뒤 건더기는 건져내고 1시간 정도 식혀두세요. 씨를 뺀 참외와 오이는 껍질째 썰고 청홍고추는 잘게 다져 준비합니다. 손질한 재료를 요리 용기에 담는데요. 이때 재료를 꽉꽉 눌러 담는 것이 포인트! 재료를 넣고 식힌 피클 국물을 부어 서늘한 곳에 하루 정도 두면 완성! 물러지기 쉬운 키위 같은 과일은 먹기 직전에 썰어 함께 담아내면 새콤달콤한 별미가 되겠죠? 과일 피클 완성! 다음은 후식으로 좋은 과일 요거트 티라미수. 투명컵에 키위를 넣고 요거트를 넣은 뒤 다시 그 위에 키위, 요거트를 켜켜이 쌓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키위 요거트 티라미수 완성! 밥상 위에서도 사랑받는 과일 오늘 저녁에 올려보세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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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